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미가 4장에서 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펼쳐질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둘째 미가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이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됩니다. 셋째 메시아는 전쟁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넷째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의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다섯째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며 하나님을 잔양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미가 4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96일 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모아 바를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미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업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추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미가 오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하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모노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팔꽃이 지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말을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꺼내지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업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가풀이라 하셨느니라.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원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띔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일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출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압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리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의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며마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래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솔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데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데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오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우리는 미가 4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 버티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인 메시아 탄생과 탄생 장소를 예언합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4개에서 4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이 기록을 통해 이후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사복음사의 밑그림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원스토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